제품을 만들 때 화학 원료를 물이나 식물성 원료로 대체를 하고 있고 동물성 원료나 동물 유래 성분,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비건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실리콘과 논나노 파우더를 적용하지 않고 제품을 개발하여 피부 트러블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. 환경 친화적인 비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자사 SNS를 통하여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